이렇게 길게 공연하려니까 이제 3곡 남았어요 3곡 남았고 3곡 남았고 다음 곡은 발라드예요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처럼 잠깐 쉬어가는 코너 뭐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처럼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 My Hmm izes 아멘 아멘 그쪽으로 사랑한 지구 난 이젠 슬메까지 기회를 잃어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